서구 주민자치회 지원조례 개정안이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의 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고, 간사를 채용할 때 해당 동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서구청의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에 따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제안한 전승희 서구의원은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간사의 급여 근거 조례가 실비로 지급되고 있었다면서, 이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